23절 말씀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제목 두 남자의 인생극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하고 생명의 삶 가운데 말씀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이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마가복음 본문보다 누가복음 본문이 조금 더 이렇게 comparable하게 삿개오와 나오게 되어서 이 누가복음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90년대 초반에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인생극장이라는 단막극이 있었습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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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주인공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결심했어 보신 분들도 기억나실 거고 일찍 이민 오신 분들은 비디오로 보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 옛날 기억나세요? 이민세대 옛날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옛날에 캐나다에 있었는데 비디오 가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아니면 마트 안에 비디오 코너 있었잖아요 조그맣게 거기에서 드라마 뭐에 다 빌려서 보고 갖다주는 돌려보는 또 재미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결심했어 하는 그 주인공의 인생극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이 주인공이 그래 결심했어 하고 한쪽은 A에 대한 또 결정 한쪽은 B에 대한 결정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단막극으로 보여주고 그래 결심했어 하고 이쪽 B의 인생을 살아보는 것을 이제 단막극으로 보여주면서 아주 재미있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에 두 남자가 나옵니다 한 남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케오 또 한 남자는 이름은 어느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다 함께 얘기하고 있는 이 젊은 부자 청년이라는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했습니다 관리 정부의 관리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을 부자 청년으로 많이들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 복음서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이 한 사람 관리였고 정부의 관리였고 부자였고 청년이었다 내 사위 삼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부자였고 젊었고 또 관리였다 중요 요직에 있었다 돈과 명예의 젊음 모두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 청년이 고위관직이라고 또 부자라고 아주 스너베시하게 에러겐트하게 온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우리 세대에도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이 있다면 정말 칭찬해 주고 싶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더 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잘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정도의 퀘스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How can I earn eternal life? How can I have eternal life?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좋은 질문을 던진 이 청년 그냥 온 것도 아니라 꿇어 앉아 예수님께 물어봤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우리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의 이야기인데 이 중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너가 계명을 알지니 20절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이 청년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걸 지켰습니다 얘기합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갔다 얘기합니다 이 젊은 청년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관리 없고 돈이 많고 젊었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을 때 내가 이 모든 개명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얘기했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이 돈이 많아 재물이 많아 근심하고 나아갔다 이것이 이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 남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삿개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삿개오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운 삿개오입니다 삿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으신 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삿개오가 엄청난 축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삿개오는요 텍스 컬렉터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부자들이었지만 민족,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삿개오도 관리였습니다 부자 청년도 뭐였어요? 관리였습니다 삿개오도 부자였답니다 젊은 부자도 부자였습니다 똑같죠? 상황이? 삿개오가 얼마나 젊은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였고 돈이 많았다라는 것에서 삿개오와 이 젊은 부자 청년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시대적 상황 가운데 문화적 상황 가운데 이 둘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너무 다릅니다 세리를 대하는 사람은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매국노 대하듯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을 대하듯이 이 세리에게 엄청난 비판을 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깔보고 내리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유대교 전통 가운데 아주 잘 성장한 청년이고 고위 관리였고 여러분 젊었대요 젊었는데 부자였는데 관리였대요 관리를 해서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이나 예나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이 사람은 엄마 아빠가 부자였다 유산을 많이 받았다 벌써 웃으십니다 행복하십니까? 부자 청년은 아마도 관리로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다는 건 아마도 아마도 그냥 추측이에요 아마 가정이 좋은 가정에서 좋은 백그라운드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부자는 선망의 대상이고 동경의 대상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삿개오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이런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한번 20절 누가복음 20절을 보시면 18장 20절 내가 개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 했더니 내가 모든 것을 지켰다 했죠 적어도 이 남자가 도둑질로 부자가 된 건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혹은 불공정한 방법으로 얻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정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케오는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받습니까 너의 물건을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는 질문을 받지 않고 먼저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너의 집에서 오늘 유숙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러자 사케오가 자연스럽게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모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발표를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두 부자가 두 관리가 참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남자의 이야기하기를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과 영생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과 영생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18장 18절에 다시 한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씀한 거는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삿개호를 보면 삿개호가 이 나무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삿개호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차이가 보이십니까 젊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삿개호는 찾아갈 수도 없어요 자기의 처지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상황입니다 나는 세리이고 이 동네에서 가장 비판받는 사람이고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가 나무 꼭대기에서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성경은 재미있는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다가온 예수님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쌩쌩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게 많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율법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지킬 율법이 없는지 그리고 더 지킬 일이 없는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부자 관리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율법도 지켰고 저 율법도 지켰고 저 율법도 지켰고 이 율법도 지켰는데 뭘 더해야 완벽한 사람이 될까요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칭찬받으러 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야 네가 그 율법을 다 지켰어 너는 부자이고 너는 관리이고 너는 율법도 잘 지킨 너는 이미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이 청년에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부는 축복 이었습니다 당시의 고위 관리직을 간다라는 건 축복 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복 신앙 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복 주셔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만 당시의 유대교의 근간에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건강한 거고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안 건강한 문둥병자들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신약의 시대 이후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아픈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 문학 가운데는 아프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고 돈 많이 벌고 부자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냥 따놓은 당상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이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한 분이 지금 걸렸던 거예요 마음 가운데 저분은 나를 뭐라고 해줄까 다가갑니다 나에게 모두 물어봅니다 내가 다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가장 연약한 한 부분이 있는데 재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찌르시고 그것에 정반대의 내용으로 자기는 순종 못하고 떠나가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신 있다 해서 예수님 앞에 자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무슨 훈련을 끝냈고 나는 집사이고 나는 장로이고 나는 권사님이고 나는 목사이고 나는 전도사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떳떳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온 사께오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께서 거져주시는 구원이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주 종종 까먹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런 훈련을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교는 참 훈련이 많습니다 장로교에서 훈련을 끝내면 뭔가 훈장단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는 아니고 많으세요 나는 이 훈련도 끝냈고요 나는 저 훈련도 끝냈고요 나는 이런 이런 훈련을 끝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맞는 자세일까요 교회 안에서 절대 이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떳떳하게 나아가는 이 부자 청년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무릎을 꿇었지만 그 무릎 꿇은 것이 겸손함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던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무릎 꿇으면 사람들이 나를 겸손하게도 봐주겠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은혜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람을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삿개오가 한 일도 있습니다 삿개오는 뭘 했을까요 삿개오는 나무를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 했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삿개오가 왜 나무를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묵상하고 큐티 해야 돼요 삿개오는 왜 나무를 올라갔을까요 첫 번째 키가 작아서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본인이 키가 작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축복합니다 근데 뭐 키가 땅에서부터 내 머리까지만 되면 되지 뭐 그죠 160 170 이런 것은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땅에서부터 내 머리 위까지가 내 키입니다 아멘 여러분 키가 작아서 단순히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이 삿개오가 예수께로 먼저 나온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삿개오는 이 상황 가운데 자기의 재산을 다 팔겠다고 반 이상 팔겠다고 먼저 선언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재산이 줄 수 있는 기쁨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삿개오는 더 이상 목말라서 더 이상 뭐를 추구해야 될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을 내가 추구해야 된다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하늘에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추구해야 된다 똑같은 상황에서 청년은 부자 청년은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뭘 더 해야겠습니까 를 계속 묻는데 이 삿개오는 나에게 더 이상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으므로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좀 한번 만나봐야겠다 라는 갈급함이 있고 자기 포기 선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길 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기만 해도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한 것은 여러분 목회자니까 당연히 설교를 잘하고 싶고 설교의 말씀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말씀 연구를 잘하고 싶은 건 맞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보지 못하면 저는 좋은 목사가 아닌 것이죠 맞습니까 참 근데 그게 경험상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라는 굉장한 압박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봐야 된다 얼마나 좋은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세미야님께 단임 목사로 세우셨다 얼마나 좋은 이유입니까 근데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보스턴이나 워싱턴 DC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유튜브 교회에서 알아서 올려놓으면 조회수가 100, 200 뭐 이랬는데 세미안게 오더니 너무 많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첫 설교가 지금 2400 조회수가 넘고요 제 인생에선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 최병락 목사님은 늘 경험해보셨겠지만 저는 2400명의 조회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거기에 메이더라고요 아 요번 주 설교 한 주가 지나가면 한 500 정도 두 주 지나가면 이제 1000 정도 나오는 설교가 있고 주일 설교 기준으로 사람이요 사람이 약하더라고요 오늘 한 번 다시 한 번 회개했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는 삿개어처럼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이상하신 분들 다 신앙의 베테랑이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신앙 가운데 뭘 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청년의 질문을 여러분들 던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날 보는 사람을 주님께서 다가가시고 내려오라 이 초청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적인 경우는 내 부족한 한 가지를 찾고 고치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부족한 한 가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고 고쳐야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청년처럼 부자 청년처럼 그냥 와서 내가 뭐를 더 해야겠습니까 할 수 있는 질문도 우리 안에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삿개오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어디 하나 삿개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무위에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하고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근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시니 8절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시켰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삿개오가 서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얘기한 것처럼 팔고 오라고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삿개오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아무 대화 없이 바로 자기가 자기의 소유를 팔겠다고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죄가 거기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주님 앞에 서거나 또 혹은 주님을 너무 닮은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워져서 혹은 자기 죄가 들킬까봐 이렇게 수그리게 되는 그런 모습 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저희 목사님이 저 안수해 주실 때 막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제 생각까지 다 읽으실까봐 그래서 안수 받기 전부터 너무 준비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앞에 섰든 또 집사님 앞에 섰든 우리 목녀님 목자님 앞에 섰든 저분을 만나면 내가 뭔가 내가 부끄러워지고 내 죄가 들킬까봐 걱정이 되는 그게요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못한 걸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사람 가운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좋은 우리의 유전자인 것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띄워주시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거 찬양 아시죠 그 옷자락의 성전 가득하였고 거룩거룩하다 만국의 여호와 그 찬양이 이 구절이거든요 쓰랍들이 모시고 이 천사죠 쓰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이르되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하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하였더라 그때의 쓰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짚은 바 핀 숯에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재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나님의 거룩거룩거룩한 이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보다 보니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입술인가를 이사야도 자연스럽게 깨닫고 내 입은 부정합니다 내 입은 부정합니다 하니까 천사가 불쏘시개로 갖고 와서 불을 입을 지졌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나와오면 내 죄가 보이는 것이고 내 죄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생기는 것이죠 부자 청년처럼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깨닫지 못하면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케오처럼 그냥 만났을 때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작전까지 나온다면 그는 나 결심했어 라고 하는 그 주인공처럼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그 답도 가르쳐 주고 그 문제점도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에겐 네가 그래도 하나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네가 아직도 하나는 약한데 뭐예요? 네 재물에 약하잖아 자기가 벌지도 않은 재물일 수도 있는데 재물에 약해요 이 사람 그리고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하라고 하는 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래 결심했어 하고 뭐라고 그래요? 아 난 그냥 떠날래 괜히 만났어 이 백성들 앞에서 나 창피만 줬어 지금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씁쓸한 얼굴 가운데 근심하는 그 기색 가운데 집으로 갔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가지 고칠 점이 보이십니까? 그것은 마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차면 10년 차의 고민이 있어야 되고 20년 차면 20년 차의 고민이 있어야 되고 30년 차에는 30년 차의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성숙한 깊이의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 고민이 아예 없으면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뭔지 모르는 성도님들이신 거예요 근데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이 고쳐져야 된다 모르겠으면 부자 청년처럼 물어라도 보세요 물어라도 삿개오처럼 바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물어라도 보시고 그 한 부분을 꼭 고쳐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가 여러분들께 마지막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원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에 보실게요 잘 읽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나를 따르라 두 개 말씀하셨죠 근데 세 개는 뭘까요 뭘까요 세 개는 뭘까요 제가 얘기할 때 세 개를 요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절을 잘 한번 보세요 부족한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니까요 세 개를 찾으라고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대학생 한 명이 이랬어요 목사님 세 개 찾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팔아가 첫 번째고요 나눠줘라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따르라 했어요 맞습니까 네 들렸습니다 팔아 나눠주고 따르라 근데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그냥 던지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약속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너의 재산을 던져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 요구입니다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 어떤 게 약할지 알고 예수님이 너 그렇게 하면 하늘에 너에게 보화가 있다 굉장히 친절하게 그 대신하는 큰 상급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부딪혔습니다 부딪혔어요 반면 이 사께오는 아무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자기의 재산 반 이상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가정에 내 집에 구원이 오늘 이르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인데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 잠깐만 보실게요 약속을 믿는 사람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약속을 믿으십시오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부자 청년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그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내 것을 놓을 수 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 모든 재산을 팔아 넘겨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보화가 쌓여있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했을 뿐더러 자기 것을 내려놓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왜? 다시 한번 이 질문의 왜 를 더 물어보십시오 왜? 신뢰가 없어서 맞죠 근데요 왜? 내 이 모든 것을 놓아주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까봐입니다 삿개오는 이걸 놔도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쌓은 부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부도 아닙니다 바닥에 옛날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테니스를 하는 선수가 너무 떨고 너무 긴장을 해서 난 내일 못 서겠다 난 내일 못 서겠다 하니까 이 코치가 고민 고민을 하다가 이 테니스 선수를 데려가서 이런 일을 시킵니다 무릎을 꿇어봐라 무릎을 꿇습니다 자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최고의 창피한 걸 생각해봐라 그리고 엎드리라고 그래요 엎드립니다 그러더니 바닥에 뽀뽀를 해봐라 바닥에 네 얼굴을 문질러봐라 그러더니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테니스를 할 용기가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바닥을 쳐본 사람은 이런 바닥을 쳐본 사람은 다시 잃는 거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잃어본 적도 없고 자기가 쌓기만 바빴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부자 청년처럼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역동의 70년대 80년대를 사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이뤄도 봤고 없어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빈할 때도 부할 때도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자급하는 자족하는 그 마음 배웠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 30대들 40대들 20대 10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걸 잃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얼마를 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이거 쥐면 끝납니다 왜? 재기를 해본 적도 없고 바닥을 쳐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그 알량한 것에 더 목숨 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그 알량한 것에 근데 세리는 알았어요 삿개우는 알았어요 내가 이거 세리 돼갖고 민족에 피 빨아먹는다 처음에는 부자돼서 좋았는데 이젠 이거 아니더라 맘 편히 잠도 못 자고 동네 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수근수근대고 내 자녀들 학교 보내도 세리 아들 딸이라고 욕지거리가 먹고 내가 이거 좋지 않다 다 내려놓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그리고 주님께 홀가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부족한 것 하나를 찾으시고 내려놔야 될 것 하나를 찾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녀예요 왜? 내가 이민 와서 모든 걸 포기했지만 자녀만은 포기할 수 없다 어떤 분은 비즈니스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까지 쌓아올린 부 땅 한국에 남겨놓은 땅 한국에 남겨놓은 부 어떤 분은 본인의 자존심이고 어떤 분은 본인의 위상이고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전에 나왔을 때 자기가 찔림이 생기면 그거는 삿개어처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네 소유 다 팔아서 와라 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만 팔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삿개어와 때 팔고 오라고 안 했는데 본인이 팔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부자 청년에게는 팔고 오라고 했어요 제가 또 성경적 상상력으로 부자 청년이 반이라도 파는 신용을 했어도 예수님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 보니까 삿개어도 다 판 건 아니에요 반만 팔았대요 여기에서 이걸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단임 목사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삿개어도 반만 팔았는데 구원을 얻었대요 그러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서 내가 다는 못 내려놓겠고 반만이라도 팔고 빨리 올게요 했으면 재상상력에는 예수님이 와서 그래 이제 나를 따르라 네가 구원의 길로 가겠다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트라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만이라도 노력을 하든지 3분의 1이라도 노력을 하든지 그 노력을 하는 그 아름다운 예쁜 자세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래 네가 구원을 얻었구나 너 때문에 내가 잘 죽었구나 그래 내 길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 준 숙제 같은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실패하고 따르지 못하고 따르고 나면 영생에 얻는 그 길을 갔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상상력을 너무 많이 얘기하나요 여러분 베드로도 있었고 또 요한도 있었고 야구보도 있었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혹여나 이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다 팔고요 난 주님 따를래요 했으면 이 부자 청년이 누군지 모르지만 열두 사도 안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모를 필요도 없었을 텐데 불쌍한 것 그냥 이 시대에 부자 관리 한번 관리로 살다가 부자로 살다가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대단한 일 했죠 아이폰 만들었죠 애플사 만들었죠 근데 갖고 간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한 인생 실컷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 뭐를 주신대요 영생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그 영생을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을 붙잡으실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 나의 개선해야 되는 부분 하나는 무엇인가 주님께 알려달라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내가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가 근데 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것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를 내려놔야지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던 그 라이프스타일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그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재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님이시면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 제가 누구를 더 가깝게 좀 닮았나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도 살면서 저도 보면 부자 청년처럼도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또 좋은 환경 가운데서 공부도 하고 근데 주님이 따르라고 할 때 저는 제가 뭐 더 잘했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부자 청년의 근심어린 그 얼굴로 돌아간 거 말고 저는 근심어린 얼굴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진짜로 주의종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삿개오처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의 끝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라는 걸 경험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내가 더 추구할 진리가 없다라는 걸 알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따르게 만드셨어요 적어도 이 부자 청년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래! 결심해서 그 한마디로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그래! 결심해서 한마디가 주님 앞에 선언되는 고백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주님 큰 은혜로 10년이 되실지 5년이 되실지 15년이 되실지 20년이 되실지 그 약속을 언제 갚아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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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